다음 편에 계속 페이의 널 터질 것 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페이크인약 마이 페이크인약 워스업 지팬! 워스업 지팬! 워스업 지팬! 워스업 지팬! 워스업 지팬! 워스업 지팬! 야야야 뿜바야야야야야야 붐붐바, 붐붐바, 오빠 야야야야야 일본의 밤거리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가 있던데? 약간 라자니아 같애 라자니아 같지 않아요? 라자니아 같애 와 여기는 무슨 펀라는 천국이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맛을 선호하는 것인가 다른 틀어what 요것은 혀로 나두 요구 요구멍 요구멍 오 카레 실개밭 안녕 아까 멤버들은 저는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저는 너무 배고파서 밥 먹고 있었어요 짐을 풀어야 하는데 흠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군 이것은 쉿 내일 하는 걸로 안녕 펠핑 티비 아직 안 봤는데 오늘 거 진짜 휴가를 줄게 니 사이다랑 태국 위에서 마음껏 들게 태국 재밌었어 오 티립다 난 일본에 있지만 대부분이란 진짜 많이 먹는다 나 몰랐어 나 빨리 자야 하는데 내일 더우니까 썬데네 내가 먹고 있네 내가 왜 처음이 칫솔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중 집중 집중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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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하는 거는 끄고 해야지 나의 새 거를 아직 꼭 깰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너무 팩이 제 얼굴 가려지지 않고 거의 투명이어서 얼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직이야 생얼챙은 좀 더 기다려야 해 마사지 굿밤 오늘은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랄까요? 또 또 또 셀카 제가 설 무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거의 마지막 순서여서 지금 기다려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일본에서 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어떤 감정인가요? 도키도키 정말 긴장이 되고요 도키도키 두근거려서 두근거랍니다 하지만 조금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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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소바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무대를 빨리 끝내고 빨리 먹자요 진짜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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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해봐 MC 연습 производ 우린 아직은 신상이에요? 앤 아나운서? 언니 잠시만요 제가 응원하는 건 정말 감사해요 또 외웠는데 재밌네요 쯧쯧쯧쯧쯧쯧쯧쯧쯧 이렇게 합니다 저 오늘 보라색 샤도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어때요? 암뜩!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시작! 화이팅! 안녕! 아, 나쁜 거 말고 나도 나쁜 거 말고 나한테 붙이려고요? 현상은 처음봐요 왜 안 봐요? 왜 안 봐요?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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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블랙핑크가 또 해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눈이 온다던데 딱 저희가 아주 코딱칠 만큼 일본에 있는 그날 우와! 일본에 있는지 2일 됐는데 2일째 눈은 광창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오면 자주 먹는 튀김 정식입니다 어때? 수고이야? 수고이네 나 이거 2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매워 봐 밥 시켰다 응 한 병에 5만 5천원 맛있었어 음 음 잠깐 열심히 밥 먹고 있어요 음 진짜 예쁘다 메론빵 메론빵 여기는 뭐예요? 물 밖에 없어요 물이나 빵 더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그치? 어 어 그러게 다 찍었다고 이거 보지? 분위기 잡네 그럼 찍어주지 마요 아 찍어주지 마 아 진짜로 다 됐다고 왜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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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아 아 뭐야 대박 아 감사합니다 아 리사야 너 너 밀크티 먹고 칠한 것 같아 나 한 것 같아 지금 세이퍼 그렇게 해봐 CF처럼 시작 CF 노력 빨리 연락 주세요 아 아 맨스에서 가서 웬일이 너무 유성하다 리사 어떡해 이제 뮤직샷 만들어오 짜잔 드디어 왔습니다 뭐 맛있게 오늘 라이선씨 양념 쪼져 하키가 쭈욱!